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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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사회인 야구 동호회 멤버거든요 제 2대 대회를 프로고 다니신 넥센 히어로즈에서 9월부터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해주셔서 왜냐하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저한테 시국에 영광이 와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무한하게 감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 파이팅하시고 넥센 히어로즈 응원하는 넥센 히어로즈 팬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파이팅! 돼지어! 돼지어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